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까? 이번에는 목소리 월드컵! 여성분들만 모아가지고 목소리 월드컵을 해봐야 되겠어. 아니, 왜냐하면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남성 스트리머들 목소리는 내가 못 듣겠더라고. 어, 너무... 아, 그냥 생리적으로 몰이야.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듣기 좋은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목소리?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이게 몇 강, 이게 몇 강까지 있는 거지? 여기 16강까지 있네. 20명의 후보 중에서 무작위 16명이 대결합니다. 음, 듣기 좋은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목소리.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남자는, 남자는 걸을게요, 일단. 지라라님하고 자희님? 지라라님 같은 목소리. 풋풋한 느낌이죠? 지라라님의 머리 색깔, 컬러와 비슷한 정말 그 사과로 치면 풋사과 같은, 이 녹색 사과 같은 그런 상큼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괜찮은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희님. 자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그냥 애초에 그냥 방송 키고 말을 할 때, 발성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목소리, 시청자분들이 좋게 들릴 수 있겠다는 톤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시청자분들도 목소리 좋게 듣는 것 같고, 뭐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건지, 방송용 목소리가 그런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희님 같은 분들은, 목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목소리 월드컵이니까, 여기서는 견자희님을 뽑는 걸로. 안녕, 아니 안녕이래. 악녀님 대 솔비님. 악녀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하죠? 목소리를 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목소리에 힘주고 좀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부담되었을 일이 있는데, 악녀님같이 이렇게 털털하고,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불편함 없이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톤인 것 같아요. 꾸밈 없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 같은 게 연출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샤우팅 같은 것도 시원하게 지르면서, 재미 같은 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성인 것 같아요. 목소리 특징에 따라서 어울리는 콘텐츠 요소가 있고, 악녀님 같은 목소리는, 이런 뭐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솔비님, 과거 엔다안 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다안입니다. 엔다안 씨도 이제 그,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런 목소리 좋은 스트리머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아프리카 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그런 방송인데, 괜찮죠? 목소리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소리 월드컵이니까, 솔비님을 뽑을게요. 목소리 머법관으로서, 아 남자는 잘 몰라나. 아 더빛, 더빛남님. 외쪽 분은 남성분인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여성분 고를게요. 어, 자시님하고 페뇨님. 근데 제가 페뇨님 방송을 잘 안 봐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 못했어, 너무 웃겨. 아 귀엽네요. 정말 그, 아무래도 일본분이기 때문에, 발음 같은 게 어느라고, 이제 그것이 매력 포인트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귀엽게 보는, 그런 스트리머 분이죠. 목소리 월드컵에서는,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하면은, 발음 같은 것도 아무래도, 감정의 전달력이라든가, 이사소통 전달력, 그런 것도 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방송적으로 봤을 때, 귀여운 목소리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발음이 좀 더 뚜렷한, 자인님을 좀 고르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발음이 어느라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다 매력이 있는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 발음이 뚜렷해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꽃피님 뽑을게요. 아 강진님 대 솔비님. 음, 강진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사람들한테 독특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좀 그런 이렇게 허스키한, 매력있는 보이스인데, 그래가지고 우가우가 방송 때, 사람들이, 남자 초딩이냐고, 막 그런 말 같은 것들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 유니크한데, 막 듣기 불편한 게 아닌, 그니까 너무 애교부리는 그런 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듣기 편하면서도 유니크한, 좀 그러한 톤을 가졌는데, 두 분의 팔로우서가 어떻게 되지? 그, 두 분의 전투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 지금 생방송 중이네, 지금, 녹화, 녹화할 때 생방송 중이네, 강진님 팔로우서가 궁금한데, 아 그래, 427,598이잖아, 솔비님은 몇 명이지? 그 강지, 아유, 갑자기 따윤이신가 나오네, 5만 8천, 그치, 강진님이, 엄청 떡상을 해가지고, 전투력이 엄청 높은데, 뭐 목소리 월드컵이니까, 팔로우서는, 큰 상관이 없지, 목소리만 봤을 때, 근데 이제, 강진님이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솔비님 또한 목소리가 좋긴 한데, 강진님 그, 독특한 허스키한 보이스, 이것 때문에, 그 독자적인,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강진님의 목소리에, 이런 유니크함, 그리고 이제 방송 전체적인 컨셉, 이런 말투,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일반적인, 주, 그, 노캠 방송 분들하고 다른, 이런, 털털한, 분위기에, 저도 어, 높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진님, 고르는 걸로, 초초우님 대, 오윤님, 지금, 이거 녹화 당시로서는, 초초우님이 방송을 5개월 동안 안 켰으니까, 코안님을, 뽑겠습니다, 일단 코, 아니 코안님이 아니라, 코안님은 구독자고, 오윤님을 뽑겠습니다, 코피님 대, 강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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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친하지 않나? 음, 정말 그, 목소리에, 성숙미, 성숙미로만 따진다면, 코피님이, 좀 더, 어, 성숙한 느낌이죠, 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내다 씹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아니, 톡 치니까 죽더라고, 키를 뺏어먹어, 네, 코피님이, 팔, 아니요, 팔로우스가 어떻게 되지? 20만 9천, 거의 두 배 차이 나네? 네, 팔로우스를 보는 이유는, 이제 그, 대중의 픽이 어떤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걸 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이, 유니크함을, 가진, 털털한 매력이 좋은, 강진님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자희님하고, 오윤님, 음, 오윤님, 내가, 먼저 들어보고, 혼자 말씀하시는 거 없나? 난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아, 이런 느낌이네, 그, 그런, 꽃피씨 같은 느낌이 있네요, 목소리 톤 같은 게, 발성도, 그런 느낌 나고, 이거, 하얀,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목소리가 좋은 거는, 자희님을 뽑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강호니까, 자희님은, 결승전, 자희님하고, 강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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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스 좀 볼게요, 어우, 강진님이 팔로우스가 더 많네, 자희님이 38만, 강진님이 42만, 음, 강진님 엄청, 엄청 컸다, 내가 그, 몇 년 전에 막, 아프리카에서 막, 시청자 막, 80명 보고, 그럴 때 봤었는데, 강진님 첫 캔방송 할 때도 내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참 놀랍긴 하네, 어쨌든, 목소리로만 따졌을 때, 근데 이거 너무 그, 둘의 매력이 너무 다릅니다, 목소리 느낌이라든가, 이러한 그, 말투 같은 것도, 이 두 분이 너무, 완전 극과 극이고, 매력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면, 목소리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자희님을 대부분 고를 것 같습니다, 견자희님을, 그런데, 이런, 요새 이제 떠오르는 분은, 강진님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두 분의 목소리 다, 높은 평가를, 드릴 수 있고, 뭐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하아, 제가 고른다면은, 그래도 강진님, 에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듣기 좋으면서도, 다른 방송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유니크함, 근데 그런 유니크함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그, 방송이,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는데, 그 좋은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제 밑에 묻혀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진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대기업 궤도에 올라왔고, 이제 본인만의 어찌 보면 그, 많으면서 두터운 팬층이 생겼고, 그런 거 봤을 때, 강진님을, 이번에 좀, 뽑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진님을 뽑, 뽑았습니다. 랭킹을 좀 볼까? 아,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면, 목소리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자희님을 대부분 고를 것 같습니다, 견자희님을. 견자희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등이라고 뽑고, 2등이 페뇨님이네? 오, 그래? 이 3등이 오윤님, 4등이 코안님, 5등이 강진님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픽은 견자희님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강진님을 골랐습니다. 뭐, 다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음, 녹화는 여기까지.